안녕하세요 먹고재비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먹고재비 아들입니다 골드킹스틱이랑 마초킹스틱 그리고 본식대장에 치즈김밥 대장김밥 요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들하고 한번 치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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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조금 김밥이다 김밥이다 됐어요? 아.... 봐봐 으음 맛있다 으음 대장 김밥이랑 이렇게 먹어봐 되게 맛있다 맛있다 너무 크나? 꼭꼭 씹어 굉장히 맛있어 어머 꼭꼭 씹을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 같아요 고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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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었어요 이렇게 먹어서 맛있을 거예요 에어컨을 한번에 마시고. 꾸며맛도 먹어. 이거 아직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야, 우리 콜라 한잔 제가 할까? 네. 코콜라. 금방 먹어서 고기. 구워지면 고기를 먹었다. 고기 먹어서. 이즈 원칙으로 완성! 스타일링 런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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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저녁 치킨 두 마리 3마리, 3마리씩 먹는 사람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네 벌써 배부르려고 하는데 그치? 네? 배 안불러? 네 안불러하지? 네 아빠가 배부르려고 하는데 너 엄마는 콜라도 안주는데 아빠랑 콜라도 주고 좋지? 응 엄마한테 콜라 먹었다 하지마 응 원래는 한잔하면서 먹어줘야 잘 들어가는데 배도 입거리니까 콜라로 콜라 이제 배불러? 응 먹으면 깨끗하게 먹어 그러면 응 잘 먹어 그래도 넌 4개 먹으면 많이 먹은거잖아 아빠가 좀 많이 해 아빠는 당연히 더 많지 먹고 집에 가서? 응 먹고 집에 가서? 응 네가 먹고 집이 아들이잖아 응 근데 똑같이 먹고 집이 보다 더 아들이니까 더 짧게 먹여 아들이니까 더 짧게 먹어? 응 거기하고 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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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콜라 한개만 먹게 콜라 한개가 아니고 콜라 한 번 아니냐 또 남은거는 내일 또 살짝 데펴가지고 밥이랑 먹으면 또 맛이 있습니다 BHC 골드킹 마초킹 스틱으로 맛있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먹고재비 티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치까지 감사합니다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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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